LG전자가 세계 최초로 무선투명 OLED TV를 선보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LG 시그니처 OLED T는 OLED TV의 뛰어난 화질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디자인에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TV를 껐을 때는 검은 화면이 아니라 완벽하게 투명한 유리처럼 보여서 스크린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 관계자는 개방가는 물론 주변 인테리어와 조화도 고려한 제품이라며, 검은 TV 화면이 집안 인테리어를 저해한다고 느끼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LG전자는 2013년 세계 최초로 OLED TV를 출시한 이후 2019년 롤러블 OLED TV, 2023년 무선 OLED TV 등 끊임없는 혁신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